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도 좋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 한창 자연이 단풍이 예쁩니다 보면 볼수록 필링이 되는 것 같네요 이래서 자연을 못 벗어나고 있나봐요 들리시나요? 낙엽 벗는 소리 호박을 말리는 중입니다 이게 김치찌개 또 넣어서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한번 말려보네요 아직은 해 먹어 본 적은 없는데 맛있다니까 저도 올해는 신경을 써봅니다 공이 장이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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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 흔드는 거 봐라 응가 잘 잤어 아르초 두들려 잡줄게 으쌰 너 이뻐 해달라고 으쌰 음 으어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지금 조금 더 잘하라고 제가 제가 고랑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. 이쪽에는 물고 아직까지는 이상은 없는데 폭이 조금 덜 앉은 것 같아서 그래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도 부추하고 영양부추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이거는 케일 이게 뭐 무릎 관절에 좋다고 그러나 그래서 열심히 매일같이 한 두 장씩 뜯어먹고 있습니다. 여기 이제 놀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상추하고 심어놓은 건데 이제 다음 주말에 친구들이 온다고 해서 열심히 여기도 물을 줘야지 배추가 몇 폭이냐고요? 백폭입니다 무가 처음에 심을 때는 좀 몇 폭이 죽더니 지금은 잘 살고 있네요 이쪽에는 가지 아직 가지가 그래도 따먹을 게 있어서 꼽지는 않고 그냥 놔뒀습니다. 서류는 맞았는데 조금 위에는 밑에는 그래도 괜찮아서 놔둬봅니다. 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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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erever 공이 생 courses 하러 잘 안 아멘